오토까지의 거리는 150미터. 현재 군인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피지컬팀 용병 박태환 출발.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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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파이팅. 대세 오른쪽이 대세. 왼쪽이 경관영. 오빠. 대세형 이쪽. 대세형 이쪽. 온나 온나 온나. 왔다. 파이팅 파이팅.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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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오빠. 괜찮아, 괜찮아. 비 온다. 이거는 소나기 온다. 이거 소나기, 소나기 와. 소나기 와. 잠시만, 잠시만. 태풍 온다. 와. 와.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위험해. 파도가. 여기 끝에 싸움. 끝에 싸움 지쳤어, 완전. 누구야? 병만 오빠, 병만 오빠. 병만이 형. 병만이 형. 병만이 형 위험한 거 아니야? 빨리 가, 끝에 가, 끝에.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병만이 형, 병만이 형. 서 있다, 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상승했으면 좋겠다. 난 어떻게 죽일까? 저기 병만이 형. 이 병만이 형 garpu스는 없는데, 누가 입고는 죽을돌이.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죽일까? 이거 뭐. 그렇게 죽겠지? 여기 서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감사합니다.